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 좌파 정권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특히 역사를 뒤집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역사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이제 생각을 바꿔버리는데 선거 부정을 하는 것도 결국은 체제를 변화를 시키기 위한 것이죠. 체제를 변화시켜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신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도 저지르는 것이고 역사를 뒤집기 위해가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곡해하지 않습니까 다 그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행운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편안하게 지냈기 때문에 여전히 대한민국이 휴전 중이고 체제 전쟁 중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체제가 이제 바뀌어 가지고 어려움이 피부로 와닿을 때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와닿을 때 그때 이제 많이 깨우치겠죠. 문정권 5년 동안 여러분들 조금 민감한 사람들은 이 나라를 그냥 뒤집어 얻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 고단해지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5년이 아니고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여러분들 완전히 선거를 그냥 장악해 가지고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범도 장군이 한때 독립군으로 왕상에 활동한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다 이야기죠. 그러나 인생은 길고 그 긴 인생에서 변절을 하거나 배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같은 경우가 경남 통영 출신인 윤희상 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윤희상 선생이 음악가로서는 뛰어난 사람이다. 그건 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훌륭한 음악가라고 하니까. 그러나 체제 경쟁이 격렬하게 일어날 당시에 김일성과 여러분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윤희상 씨가 부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점은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되는 거죠. 홍범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홍범도의 변절을 인해 가지고 많은 독립군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게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문정권 하에서 육사 교정에 세우거나 그분이 독립기념관에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국방부에 있거나 그렇게 있었으나 육사에 있을 수 있는 의무는 아닌 거죠. 오늘 홍범도가 한 일을 그냥 변절했으면 변절한 대로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걸 곡해하거나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유숙재 기자가 홍범도의 고백 홍범도가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1922년 래닌을 만난 것은 자유시 참변 보고 위에서였다. 자유시 참변이라는 것이 결국은 홍범도라는 사람이 변심을 통해 가지고 동료들을 많이 희생시킨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걸 아주 알기 쉽게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네요. 자유시 참변 때 독립군이 몰살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가해자 볼세비키 편에 썼고 따라서 육사 롤모델로서 홍범도 씨가 적절하지 않다. 기사의 요질은 이렇습니다. 홍범도가 무장 독립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 했던 사실은 분명하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1922년 자유시 참변 당시에 볼세비키 진영의 주도로 많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희생된 직후에 재판위원을 맡아서 볼세비키 편에 썼다. 이후 1927년 소련 공상당이 입당했고 독립운동과는 관련 없는 삶을 살았다. 그가 과연 육사 생도들의 롤모델을 삼을 만한 인물인가. 좌파들이 여러분들 하는 일이란 것이 결국 나라를 뒤집는 거니까 자기대로 원하는 대로. 그래서 역사를 곡회를 하는 겁니다. 여기 홍범도가 레닌을 만났다는 사실은 국내의 1980년대 중반 예외에 알려졌는데 왜 만났느냐. 이게 여러분들 본인의 자서전에 잘 나와 있네요. 자서전에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닌께서 저를 불러오라고 사단이 내려옴으로써 제가 레닌께 들어가서 배운 일도 있고 말씀에 대답한 일도 있습니다. 홍범도 이야기입니다. 자유시 사변을 묻는데 몇 마디 대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범도는 레닌으로부터 검화와 권총을 선물받았고 홍범도는 이 권총을 줄곧 차고 다녔고 1923년 그를 배신자로 몰아서 암살을 시도하려는 김창수 김오남에게 총을 쏴서 살해한 일도 있었다. 이것은 위 사진의 자서전 내용에도 그대로 나온다. 전후 정황상 레닌의 하사품은 항일투쟁의 공로가 아니라 자유시 참변대의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보입니다. 볼세비키에 협력해 가지고 동료들을 몰살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게 역사적 사실로 많이 점검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홍범도라는 인물을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정도는 좌우익에 독립운동에 했던 사람들 다 나누어 가지고 그거는 뭐 모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육사롤모델이나 국방부의 롤모델이 돼서 안 되는 겁니다. 나라의 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사를 그냥 뒤집어 엎고 선거부정을 감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신들이 여러분들을 꿈꾸는 그 허상인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죠. 그게 완결판이 선거부정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뭐 무관심하고 무지하면 결국 뭐 비용을 나중에 치르면서 배우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한국인이 쓴 세계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좀 지적인 호기심이 있고 또 세계 역사나 역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강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